오늘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또 엄마가 자주 해 먹던 감자 샐러드 치즈빵을 먹고 싶다고 해서 지금 감자 샐러드를 만들려고 감자하고 계란하고 삶고 삶아서 이렇게 물기 건져놓고 또 이제 오이하고 양파를 식초, 소금, 설탕물에 재놨다가 꼭 짜서 짰고 그리고 이제 피망하고 자색이 양파 채 썰어놨어요 이것을 이제 마요하고 머스타드 소스에다가 버무린 다음에 식빵을 버티고 구운 다음에 그 위에다 얹어놓고 그 위에 치즈를 뿌려서 구우면 토핑몰이 쏟아지지도 않고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토마토에 비타민 A, C, 오이, 양파, 자색 양파에는 여러가지 자색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좋은 영양소가 많죠 감자는 또 알카리성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산성화된 그런 젖사지 축적되어 있는 우리 산폐된 이런 체질을 알카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많이 중성화시켜주죠 비타민 C와 칼슘과 또 이게 단백질과 이런 것들이 풍부한 데다가 이제 또 치즈를 갖다 얹은 빵이기 때문에 버터하고 치즈를 얹은 빵 위에 이게 토핑몰이거든요 그래서 얹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치즈 감자 세러드 치즈빵을 하려고 해요 아주 맛있어요 이건 영양도 충실하고 그냥 야채 몇 겹 얹어서 빵에다가 구워서 고기 얹은 것 보다는 우리도 이제 자주 이렇게 위에다가 야채 계란전도 부실 때도 있고 또 이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가른 것을 갖다가 양파 넣고 후추 넣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페트를 만들어서 끼워 넣을 때도 있고 또 여러가지 뭐 저기 이렇게 샐러드를 갖다가 감자 넣어서 이렇게 얹어가지고 치즈를 얹어서 구워낼 때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을 하는데 식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해 감자 샐러드 이렇게 다양한 야채를 넣어서 샐러드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치즈를 얹은 걸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먹고 나면 아주 컨디션도 아주 좋고 가볍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온 가족이 즐겨하는 감자 샐러드 치즈빵을 하려고 재료를 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빵에다가 이제 마요 묻히고 그래서 얹어 놓으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치즈로 얹어주면 딱 토핑 해주면 먹기에도 좋고 샌드위치는 양옆으로 이렇게 탄수화마를 더 과잉으로 먹게 되는데 이건 한쪽 위에다 올리기 때문에 포만감도 있으면서 탄수화마를 좀 적게 먹는 그런 결과가 오죠 오늘 만들 빵은 감자 자색고구마 샐러드 치즈빵을 만들려고 지금 샐러드를 만드는 밑작업 중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롱 롱